오늘은 싱글벙글 한국여자식 불매운동이 얼마나 타격 하나도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베스트 도전 웹툰 중에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이 올라왔습니다. 웹툰의 내용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39남성은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이 퐁퐁남이라는 사실을 자각함.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에게 도리어 이혼 설계당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도축당한 남자가 이세계로 떠나게 된다. 라는 싱글벙글한 내용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웹툰입니다. 이 웹툰은 무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고 수많은 예비 설거지녀들의 분노를 사고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같은 기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해당 작품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네이버 측에서는 웹툰에 문제가 없다는 오피셜을 박아버렸죠. 그러자 우리 예비 설거지녀 노괴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불매운동하자 제발. 네이버 웹툰 절대 잊지 않겠다 불매운동하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네이버 불매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불매운동은 트위터 덕후 여성시대 네이트판 인스티즈 같은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은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원고료를 받는 웹툰이 아니라 베스트 도전 웹툰이라 연재료가 없습니다. 저 한국 여자들이 불매운동한다 해서 이 세계 퐁퐁남 작가에게 타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성 독자들이 많은 웹툰과 소설만 타격이 크게 생겼죠. 한국 여자들만 조랄조랄하는 상황이라 남성 독자들이 많은 작품은 딱히 타격도 없는데 여자 작가들만 주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소설 작가인데 네이버 불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커뮤니티 여론 둘러봐도 여론이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 로맨스판은 지금 곡소리 나고 무책임해서 원망스럽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 작가들만 주건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하긴 피해보는 건 여성 독자 많은 한국 여자들일 건데 어쩔 수 없다. 라면서 한국 여자들의 불매운동을 타격받는 건 한국 여자들이라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신가요? 더더욱 재밌는 걸 말씀드릴까요? 불매를 주도하는 여성시대에는 거진녀들을 위한 게시판이 있고 이 게시판은 짧은 퀴즈 혹은 설문을 하면 10원 20원씩 돈을 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한창 불매운동이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 페이 3원 혜택 받다가 이거 누르면 이런 혜택 주는데 여시들 눌러 라면서 3원짜리 혜택을 공유하고 있으며 네이버 불매운동을 하겠다 선언한 한국 여자들은 3원짜리 혜택에도 고맙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10시 대기하다가 네이버 이거 누르면 12원 준대 고마워 여자가 혜택 다 가져가 보자고 라면서 12원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네이버 경동 문제 풀면 12원 준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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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보다 네이버를 풀매수하고 있는 한국 여자들 여성시대에서는 네이버 불매 안 하는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전환점을 향한 팀플을 깨는 거다. 지금 네이버 쓰는 사람은 쾌락을 못 참는 단세포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네이버에서 주는 3원짜리 이벤트는 눈에 불을 켜고 참여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12원짜리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 네이버 앱을 켜놓고 대기하면서 여자가 혜택을 다 가져가자고 남성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보복을 하자 말하는 저 지능 수준이 참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네이버를 불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풀매운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세계 퐁퐁남을 보고 한국 여자를 설거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퐁퐁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도 불철주야 네이버 풀매운동에 나서는 알뜰한 한녀들이면 개쵸.